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1회 전기기사 과목 중에서 제어공학 이번 시간에는 제어공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1회 제어공학 10문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Z변환이죠 Z변환의 역변환 구해봐라 자 그럼 이 1번 문제 풀면서 어차피 Z변환이니까 Z변환에 관련된 공식 우리가 시간함수 라플라스 변환 Z변환 이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약간의 이런 어떤 요령도 알고 있어야 돼 식을 봤더니 Z-1 그 다음에 분모해 봤더니 Z-Xp-at 물론 조금 있다가 이거 갖다가 우리가 부문 전개해서 합의 형태로 바꿀 거지만은 일단 분모 봤더니 첫 번째 이런 식이 있고 두 번째 이런 식이 있다 그럼 이 Z변환 공식에서 이 분모 있는 식하고 유사한 거 찾아보니까 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아 지금 이 Z변환의 이 식에서 결국에는 단위계단 함수하고 지수함수 이런 형태로 가겠구나 그죠? 자 이것만 알아도요 단위계단 함수 1이란 말이야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지수함수 이거하고 이거 결국에는 3번하고 4번은 좀 약간 답이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 풀면서 결국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냐 플러스가 나오겠느냐 이게 이 문제의 어떤 해싱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어? 식이 이렇게 나왔어? 또 이렇게 나왔어? 아 그러면 결국에는 Z변환 원리에서 보니까 시간 함수는 이거 단위계단 함수하고 지수함수 형태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약간 이건들이 좀 유추해가면서 문제를 풀면요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? 자 일단은 문제 풀면서 이 문제에 주어진 원래 식이 있잖아요 이 원식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분정기에서 이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이 Z라는 거 있잖아요 이 Z 분자에 있는 이 Z 살짝 붙어있는 거 얘를 갖다가 반대편으로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오른쪽에 있는 분자에 있는 Z를 왼편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Z분의 FZ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Z만 넘긴 거니까 나머지 식은 Z-2를 곱하기 Z-exponential의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위에는 분자는 1-exponential의 마이너스 AT 이런 식이 되겠지 자 근데 이 식을 그대로 우리가 계산을 못하죠 못 풀어요 왜 이건 곱의 형태야 그렇죠? 분모의 곱의 형태야 이 곱의 형태를 합의 형태로 바꾸는 게 뭐죠? 우리가 수학에서 부분분정기 전개라는 거죠 자 그럼 부분분정기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부분분정기 하면 Z분의 FZ는 자 이 식을 그대로 써볼까요? Z-1 그 다음에 곱이고 Z-의 익스런스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위에 분자가 1- 익스런스 마이너스 AT였어요 자 이 곱의 형태를 합의 형태로 말 그대로 합의 형태니까 분모를 합의 형태로 전개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항 Z-1 두 번째 항 Z- 익스런스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합의 형태로 전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위에 분자 상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 A값 B값 이 미지 개수는 구해줘야 돼 자 A값 B값 어떻게 구하죠? A껏 구할 때 요령 A 밑에 있는 이 식하고 원래 있는 식하고 약분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값은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? 나머지 원래 식에서 분모의 분모길 약분됐으니까 Z에 마이너스 익스런스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위에 분자가 1 마이너스 익스런스 마이너스 AT가 되겠지 자 여기 Z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죠? Z에 이 얘를 갖다 없애려면 0을 만들려면 Z에다가 1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Z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1 마이너스 익스런스 마이너스 AT가 되고 위에 분자는 1 마이너스 익스런스 마이너스 AT가 되겠지 그러면 봤더니 분자하고 분모가 똑같은 값이에요 A는 1이구나 아 이 A란 것은 1이었구나 그죠?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B값을 찾아야죠 자 B값 찾을 때 마찬가지로 요령이에요 분모에 있는 B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거하고 여기 원래 있는 거하고 분모에 있는 거하고 약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나오죠? 나머지가 Z 마이너스 1만 남을 거 아니야 분자는 1 마이너스 익스런스 마이너스 AT 자 Z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? 여기 B 밑에 있는 여기 갖다 없애려면 0을 만들려면 Z에다가 익스런스 마이너스 AT를 대입해야겠지 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익스런스 마이너스 AT에다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위에는 1 마이너스 익스런스 마이너스 AT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요식은요 분자는 1 마이너스 익스런스 마이너스 AT 넣고 자 분모는요 분모는 자 요 마이너스이라고 요 플러스 익스런스 요 함수를 갖다가 우회처럼 또 가지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빼내버리면 1 마이너스 이수분을 관해서 AT 이렇게 식을 변환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약분 되니까 결국엔 남는 게 마이너스 1이 남았어요 그죠? 아 B값이란 것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죠?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처음에 요거 Z를 갖다가 넘겼었잖아요 근데 Z란 것은 왼편에 있던 게 아니죠 얘를 갖다가 다시 오른편에 넘겨준다는 얘기지 그죠? 넘겨서 식을 갖다가 정리해봤더니 F의 Z는 Z 마이너스 1에 얘가 올라가면서 Z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Z 마이너스 익스런스 마이너스 AT 분에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Z가 되겠지 그죠?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라프라스 식에서 아 자 Z 변환식에서 찾아보면 돼 자 이거하고 똑같은 식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갖다가 역변해놨더니 1이 나온 거야 단위계 남수 그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 써놓고 그죠?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식을 봤더니 요거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되돌려주면 지수함수 익스펜션에 마이너스 AT가 되겠지 자 이게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문제 최종 정답은 아 1번이었네 그죠? 따라서 이 문제 풀면서 아 요거는 단위함수 요게 될 테고 얘는 지수함수 이렇게 바뀌겠구나 과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다 풀지 않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이것만 알아도 찍더라도요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? 3번 4번은 이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요령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?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아이들에게 적용장에서 아멘